세종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56명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30명, 법인 26곳이며, 체납액은 총 15억 7,100만 원으로, 개인은 10억 800만 원, 법인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이나 위텍스에 공개되며, 체납자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입니다.